으응 , 김어링 유지는 모르겠네 해봐야지 일단 유지 안되더라도 계속 하긴할거야 떨어지면 뭐 떨어진 실력이니까 떨어지는거구 아 , 이거 왜 뺏기냐 이걸? 아 뭐냐? 아!!! 쫌 오라고 씨발!!!! 아! 존나 빡쳐 어떻게 빡쳐도 뒤질것 같아 이 개새끼 때문에 아!!! 아아 쉽다 이거 뭐 그냥 쉽네 메스터 학살자 메스터 머더러 아 진짜 너 뭐해 진짜 너 뭐해 뭐하는 거야 진짜 너 뭐하냐고 나를 해봐 이 개새끼야 게임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 아니 라이어 진짜 미쳤나봐 고객관리 안해 나 스킨 450개야 이런 노스킨 새끼랑 왜 잡아줘 어 그것도 존나 못해 아니 뭐 씨발 이딴 새끼를 잡아줬어 럭스로 여진 들었어 씨발 올 팀원이 무슨 죄야 나도 피해자인데 럭스 저 개새끼 데리고 어떻게 이겨 어 어이 쉣 뭐야 진저 에이브 믿고 있었다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메이스 어 메이스 메이스 어이 엘리스님 쟤네 역하지 말아요 내가 저게 있잖아 쟤네 못한 거 아니야 칼리쉔 잘했어 저게 괴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 쟤네 여기 실력이야 그냥 잘못한 거 없어 하나 잘못한 거 없어 상대 언디리 괴물진 걸 어떻게 해 아 정글 존나 사람스러워 향글로 간 거봐 허어씨 진짜 이게 정글로지 어 이 방 처음 오는데 채팅이 어디서 올라오는 건가요? 아 선우 고맙습니다 아 이거 카카오팟이랑 동출이에요 동출 뭐여 뭐하여 그냥 대답해 드린 건데 뭘 부끄럽냐 그래 안 부끄러운데 사실 살짝 님들 밖에 나가서 다음밥 본다 할 수 있어요? 님들 딱 인방 얘기가 나왔어 유 야 여기서 유튜브 누구 재밌더라 하는데 아 난 카카오팟 보는데 이럴 수 있어? 못하잖아 어? 그럼 바로 갑분싸야 그러면 어? 절대 못하잖아 아니 고맙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피러갈 때 그렇게 해요 빨고 빨고 그냥 코로 뱉어 그래야 빨리 필 수 있거든 거의 뭐 그냥 어 용의 콧물이지 용의 콧물 아시나 님들? 용의 콧물 아 바로 맞았다 어쩔 수 없다 두 선생님이랑 이렇게 했을 거야 꼴값을 떤다 진짜 파랑이 기억해 아 내 메자에 찢겼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쉣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하하 분위기 전환할 겸 자유 한판 해야겠다 네 반은 재돌아가겠습니다 강등이니까 치면은 아암 기모디 아! 하하하하 아우 속 시원해 대가리 그냥 바로 사쿠킥 그냥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게 안 죽어 씨발 아아 야야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죽이면 아 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이사 마지막에 좀 업데이트 안됐네 네 됐네 씨발 하아 하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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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았네 아 아 진짜 존댓뻔했어 아씨 누왕도 할 뻔했잖아 아씨 자 오늘 75점이니까 그랜드마스터 찍을게요 예 가봅시다 여러분 진짜 저는 어떻게 되는 놈일까요 마스터 가면 똥싸고 다이아에서는 삭살하고 도대체 나도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 사실 내 몸이 다이아를 원하는게 아닐까? 게임 집중도 못해 대충하고 나 이거 투패 왜 했지? 뒤에서 강도가 총을 깨누고 있어도 그딴 마인드로 갬할건가요? 다이아 벌어지니마 강도 총 빼고 제압합니다 바로 또 전직 요원이에요 나 누누를 이거하는 새끼들 다 똥싸던데 진짜 누누! 진짜 내 키린들 왜 먹어 개자신아 랭거!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어우 쉣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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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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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려 개새끼 에이스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우 야이 뭐야! 어떻게 온거야! 지와 마너는 꼭 하는구나 비임ológ지라도 해줘 비임필소굿 아휴 고맙습니다 아니 병신 같은데 이거 하기 싫은데 뭔가 아니 한국어 버전까지 재밌었는데 이거 너무 뇌절이야 아니 에반데? 아 진짜 아 너무 싫다 진짜